ㄴㄴㄴㄴ ㄴㄴㄴㄴㄴ 얼마나 너한테 도움되냐 아니 앞전에 우리 상군 빠졌어 그때 어 그러게 그래서 어느 소리여 나는 절대로 안 해주려고 했는데 저렇게 여자고 온게 내가 해준다 이말이여 아니 상군님이 또 이거 초항과 너무 어울리는 거 잘하시나요 아 잘하죠 목이 좋아 그러고 남자들이 하기에 좋아 초항과 이런 게 남자들 소리여 원래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기에 좋아 고마워해야 돼 너는 천하가 태평하면 시작 천하 천하가 이렇게 하잖아 그럼 너도 따라서 그렇게 해야지 왜케 하는대로 하냐 천하가 태평하면 시작 천하가 천하 태평 헉 천하가 천하가 헝 Contain quad 되어 hey 하나 둘 건무수문 허련이와 시절이 분여하면 포연 단우 만날 둘을 시절이 분여하면 포연 단우 만날 둘을 사람마다 아는 건 배라 사람마다 아는 건 배라 사람마다 아는 건 배라 하나 둘 사람마다 아는 건 배라 진나라 음보지긴 청사 하나 둘 진나라 음보지긴 청사 그렇지 맹호 독사같이 심하토니 맹호 독사같이 심하토니 사슴조차일 단말가 하나 둘 사슴조차일 단말가 조에다가 액센트가 있어 사슴조차일 단말가 하나 둘 사슴조차일 단말가 조야의 영웅들이 질족자 뜻을 두고 조야의 영웅들이 질족자 뜻을 두고 꽃꽃이 일어날지 꽃꽃이 일어날지 강둥호 성낸 범과 강둥호 성낸 범과 패태그 잠긴 용이 갑자기 병힘을 모아 패태그 잠긴 용이 해야지 시작 패태그 잠긴 용이 갑자기 병힘을 모아 진나라를 벼라를 쪄고 하나 둘 진나라를 벼라를 쪄고 우쩌우쩌 하나 둘 진나라를 벼라를 쪄고 하나 둘 진나라를 벼라를 쪄고 선입장 관중자면 왕허리라 이렇게 할까요 시작 선입장 관중자면 왕허리라 깊은 원약이 깊은 원약이 오진듯 오나리긴듯 오진듯 시작 오진듯 오나리긴듯 하나 둘 셋 오이타초패왕은 하나 둘 셋 오이타초패왕은 당시 세력 당시 세력 힘을 믿고 배극은 망도 그단 말가 당시 세력 당시 세력 당시 세력 당시 세력 힘을 믿고 배극은 망도 그단 말가 그렇지 무지한 백옹 이를 무지한 백옹 이를 아아하아하하므므 홍보원전에다 사련을 헌들 홍보원전에다 사련을 헌들 편곡하지 말고 홍보원전에다 사련을 헌들 홍보원전에다 사련을 헌들 홍보원전에다 사련을 헌들 벗어날 길이 없을수냐 두번째에서 두번째 벗어날 길이 없을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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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위를 살펴보니 벗어날 길이 없을수냐 벗어날 길이 없을수냐 벗어날 길이 없을수냐 벗어날 길이 없을수냐 창을 좌우로 주장 능장 주장 능장 창을 좌우로 늘어 세우고 늘어 창을 좌우로 세우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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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